정준하 선생의 일대기가 빗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1918년에 출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입학, 교사, 유학, 학도변, 탈출, 임시정부, 광복궁 편입, 환경신화폐 도로, 올간지 사상 발간, 막사이사이상, 상수상, 한유굴류외교, 증폭기판, 1936년 구속, 자스린돌베개 출판, 씨알의소리 편집위원 활동, 유신반전운동, 1974년 구속,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보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 파주강탄면의 영면, 장준하 선생이 걸어왔는데, 장준하 선생, 돌베개와 사상계, 정전하 공원을 만들며, 파주는 항전의 땅입니다. 역사를 거슬로 오르며, 상부시대부터 삶의 터전을 지켜내려는 사투가 있었고, 6.25 전년에서도 자유로우수한 도시입니다. 군단의 역사, 적경도시는 아직도 현재 진행은 부분이지만, 육동지의 모습으로 평화로운 미를 열어갑니다. 장준하 선생은 향일 동기본동에 투신했으며, 사상계를 발간해 지식의 등대에 허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바로 쐬고자 엄몬불살났으며, 군단된 조보의 평화통일에 헌신했습니다. 일본의 빼앗긴 날에 대해 찾고자, 구국장자의 길에 올랐던 정의로우수의 푸던 노즈를, 파주에 다시금 살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누린 자유가 벌고, 그저 얻어지지 않았음을 파주에서 가르치고 읽고 나가겠습니다. 연구도 없이 묻혀 보셨던 파주강탄나사렛 공원 묘지에서, 이곳 통일동산으로 신이 형의 수많은 호국연명이 있었으니, 다까운 영혼을 부른 때문입니다. 죽었어도 살아있는 장준하 선생의 애국애족정신, 어려운 기상은 우리 다정원에 하여급여 할 것입니다. 파주시장, 이렇게 여러평만들변하는, 이렇게 새겨두었습니다. 여러가지 역사적 판단, 비평,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 건너편에, 울산 통일전망대가 바라보는 장준하 공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